한의사 강렬에게 심통부리기 오늘은 주사, 즉 술을 먹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한 젊은이의 사례를 통해 아버지의 아들 훈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도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 먹으면 주사가 나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사는 대부분 인간 내면의 무의식에 억압된 정서가 술로 인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윤리나 양심의 문제 때문에 그런 정서들을 무의식 속에 가둬놓기에 은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무의식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져 버리면서 빗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친구와 아주 사소한 것도 은쟁을 벌이게 되고 그 은쟁에서 꼭 이기려다 보니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환자는 친구와 다툰 것도 기억을 못하는 시기죠. 그리고 이 환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취해 버리면 꼭 술값을 전부 다 자신이 계산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카드 영수증을 보고 후회를 하지만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면 충동적으로 반복됩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환자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술만 먹이고 네가 최고다 라고 기분을 조금만 맞춰주면은 술값을 자동적으로 다 계산해 버리니까 같이 술 먹자 해서 비싼 술값을 환자에게 혼자 덤터기를 씌우는 거죠. 다음날 술이 깨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좀 나눠서 내자 라고 해보지만 친구들은 네가 좋아서 먼저 내놓고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시큰둥 하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환자는 환자대로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갖고 몇몇 친구들과는 거리가 서목해졌습니다. 이 환자는 주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어려움도 겹쳐 있어서 화병 증상과 원형 탈모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외제차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를 굳이 자기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났습니다. 사고 뒷수습도 골치가 아프겠죠. 회사일도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엄청난 과부화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즉 신입사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해내도 되는데 괜히 자신이 나서서 일을 더 벌리고 떠마트리하고 또 직장 상사들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일처리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도 별도로 사업을 한다면서 무리한 카드비까지 끌어다 쓰고 급기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됐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빚은 해결했습니다. 1년의 상황들을 보면 화병이 안 올라야 안 올 수가 없겠죠. 머리도 빠질만 하겠죠. 그렇다면 이 환자의 이 같은 상황들은 모두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환자의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모두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인정 욕구입니다. 어릴 적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칭찬은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계속 지적하게 되면 아이는 주눅이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더욱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환자는 명문대를 진학했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그나마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은 대기업을 취직한 거죠. 더 빨리 자신이 무언가를 아버지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외제차도 무리해서 구입한 거죠. 물론 환자는 국산차의 성능이 어떻고 기왕 살 거면 외제차가 더 실용적이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늘 제가 못났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고 이제 성공한 사람만 탄다는 외제차까지 구입했는데 그래도 저를 못났다고만 하실 겁니까?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라는 마음인 거죠. 거기에 더 못을 받고 싶었기에 별도의 사업을 한다고 카드비까지 내는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의 업무 역량과 기대치에 맞게 행동해도 되는데 굳이 10년차 직원들도 걱정하지 않는 일까지 고민하려 한 거죠.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의 허기를 직장 상사에게서 일로서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상이 치환되었을 뿐 환자의 무의식에선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죠. 이게 술자리 주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자긍심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취하면 부담스러운 술값을 다 내버리고 작은 은정에도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고집하느라 마찰을 빚게 된 거죠. 술값을 내주니까 친구들이 좋아한 것을 마치 자신이 주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특히나 환자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으로 자긍심이 강합니다. 즉,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쉬운 체질이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흑이가 자신의 자긍심에 늘 상처를 준 거죠. 그를 보상받고 싶은 욕구 충족이 누구보다 성장 과정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잠시의 그런 욕구 충족을 하다 보니 반드시 후폭풍과 후회스러운 대가가 뒤따르게 된 겁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좌절된 아버지로부터의 인정욕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엄격하고 바른 생활 산안이죠. 아들에게는 금금제략을 몸소 실천했지만 칭찬은 잘 안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에게 아들이란 존재는 항상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나약해 빠졌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더 큰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을 딛고 이만큼 성공했는데 아들인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왜 나만큼 못해내냐는 무의식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험난한 환경을 마주해도 잘 극복하려면 더욱더 다그치고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성장 과정에서도 칭찬을 잘 해주지 않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됩니다. 아버지 눈에는 웬만해서는 아들이 눈에 차지를 않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이 환자의 예에서처럼 전혀 엉뚱하게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예가 자수성가한 아버지 외에 주로 성직자나 교사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게서도 흔히 관찰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버지는 너무 반듯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여러 가지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지도해야 자녀들은 엇나가지 않는다는 직업적 가치관이나 개인적 성향이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컴플렉스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칭찬과 야단은 한 인간의 이상과 양심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상과 양심은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컴플렉스가 됩니다. 적절히 자신의 이상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잔뜩 움츠리고 기죽었던 컴플렉스가 술기운을 빌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주사이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탈모와 화병까지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애초에 아버지에 대한 인정욕구였지만 그것은 점차 아버지라는 상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친구나 직장, 세상의 모든 대인관계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네 아버지들이 다소 엄격한 것을 보편적 아버지상으로 삼고 있지만 무조건 엄격하기보다는 때로는 따뜻한 시선과 적절한 인정과 칭찬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렬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